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자진 출두라기보다도 셀프 출숙 혹은 셀프 출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기억에는 이렇게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송영길 전 당대표처럼 자기가 일정을 정해서 검찰에 출두하는 그런 경우는 기억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에는 전혀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정한 다음에 검찰에 나가는 경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종의 국회의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특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지 이번에 송영길 전 당대표의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그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지푸린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번에 검찰의 자진출두 자진출석 셀프 출석한 송영길 전 당대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표정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정을 보고 많은 분들은 저마다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태연한 것처럼 그렇게 언행을 보이고 있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적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주관적인 평가기 때문에 본인에게 물어보기 전에는 본인에게 물어보더라도 제대로 답을 안 하겠죠. 그래서 송영길 전 당대표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고 본인 나름대로의 고민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번에 검찰의 셀프 출석도 본인의 속내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지 않겠느냐 해프닝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그런 언론들이 대서특비를 했습니다. 검찰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검찰에 와가지고 퇴짜를 맞은 송영길 자신이 속했던 민주당조차도 정말 황당한 행보다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의 돈봉두 살포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지금 피의자 신분이죠. 출국검지를 당했으니까 송영길 전 더불어당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아무런 그런 상의 없이 출두했지만 청사 출입이 거절된 채 규탄 기자에게만 열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검찰의 셀프에 출두한 그런 전후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이런 비디오 영상물이지 않습니까 영상물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좀 불안해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느꼈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는 또 어떠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표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본인이 정치 일생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관전 포인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찝찝한 짓을 안 했으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본인이 그런 일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되지 않았으면 그런데 이런 검찰에 셀프 여러분들 출석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검찰청사에서 보이는 그런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 행동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본인이 완전히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송영길 전 당대표가 2021년도 민주당 당대표 선정을 위한 그런 경선 과정에 살포됐던 돈돈 뒤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됐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것은 엄격한 증거와 그리고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이죠. 그런 과정까지 만일 관여했으면 본인이 초조할 수밖에 없고 관여하지 않았으면 너끈하게 여러분들 검찰이 부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러분들 청사 출입이 거절될 것인지 알면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을 찾은 것은 그런 초조함의 발로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저 역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찔리는 게 없으면 굳이 이런 행동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송영길 전 대표는 청사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검사님 면담할 수 있을까요 통화 연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검찰에 검사를 만나러 가는 것이 면담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 만나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좀 웃기는 그런 일처럼 보이고 동시에 이분이 상당히 초조하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5분간 10분 정도 자신의 입장문을 그렇게 발표하고 아주 장문의 입장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5분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일관되게 송영길 전 당대표의 주장은 이것은 정치적 기획수사고 이중으로 벌리는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검찰의 관행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을 구속해 주기를 바란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구속합니까 본인도 뭐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죠. 검찰이 아무나 구속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자가 25분간 진행됐던 기자회견에서 묻습니다. 정말 동봉투 사건을 모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직답은 피합니다. 동봉투 살포 자체가 있었는데 없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기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대응하고 기소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 잘 알다시피 송영길 전 당대표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율사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발언해야 되고 어떤 선을 분명히 넘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잘못한 게 없거나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당연히 기자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동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아는 바가 없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답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 반응들을 신문이 전하는데 한 초선 민주당 의원 이야기입니다. 본인 입장에서 흔쾌하게 밝힐 게 아니면 로키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본인이 동봉투 살포 사건에 무관하게 되면 단호하게 나는 동봉투 사건에 대해서 일체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밝힐 입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랑 다르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아래 사람들이 동봉투 사건에 연루된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 주장대로 로키 조용하게 여러분들 입 다물고 있다가 검찰이 소환을 하면 가서 여러분들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 보면 송영길 씨가 무관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또 따끔하게 충고를 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입니다. 이 윤재욱 원내대표가 경찰에 이름된 엘리트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와 관련된 사안은 이론뿐만 아니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윤재욱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어떤 범죄의 피의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일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권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제가 굉장히 황당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 건이거든요. 세상에 어느 피의자가 자기가 정한 일정에 따라서 수사를 받느냐 이야기죠. 여기서도 뭘 느끼는 거 하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검찰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반이 정치를 오래하다 보니까 좀 취향 같다. 국회의는 특권이 몇백 개라면서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피의자가 부르면 가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출석할 테니까 검사와 수사관들이 그냥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리한 일을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행위로 바꾸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초조하다는 겁니다. 왜 초조하냐. 범죄 심리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때 초조한 겁니다. 연루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뭐가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너끈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검찰이 부르면 가 가지고 입장이름 담당이 밝히면 되는 것이죠. 많은 시민들은 일찍 공병호 tv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여기에 이 기사를 보고 m이란 분은 레드카피시라도 깔아주기를 바랬는가 이렇게 조소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아예 그냥 검찰이 집을 방문해서 그냥 수사를 하라고 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b님은 보통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하는 행동을 보니까 d가 상당히 구리긴 구린 모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s님은 그냥 자꾸 이리저리 그냥 나대지 말고 조신하게 기다리면 수사할 거는 준비가 되면 검찰에서 오라고 할 때 가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촐삭거리냐 공님은 아니 별일 다 보겠네 검찰이 무슨 룸사롱 마담이냐 부르면 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이란 것이 다 비슷한 겁니다. 어떻든 이미 엎지러진 물이고 앞으로 송영길 전 당대표는 검찰이 부려면 출동해 가지고 이실직구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런 모든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본인이 관여했으면 벌을 받고 정치계에서 은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